졸린 눈 비비면 굿모닝 풍성냄이 모노땐니 너의 하루를 내가 함께 시작할게 굿모닝 정말 기분 좋은 하루지 이제 꿈에서 벗어나 나에게로 와 I'm your morning call 어젯밤 내게 안녕하세요. 하우스앤피플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곳에 와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1차만 26세대라는 대단지 퀄리티의 타운하우스라는 점인데요. 거의 다 지어져 있고 거의 입주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한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1차만 26세대, 2차도 33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해당 세대의 대지는 도로를 포함한 110평이고요. 건평은 54평으로 내부도 크고 구조도 시원시원한데요. 1층에 멀티룸까지 있고 별도로 방 3개가 있는 타입이고요. 3층으로 지어진 경량 목구조이고 분양 가격은 5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네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200%에서 300%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해서 보일러시라고 창고가 있어서 캠핑용품이나 1년에 한 번씩 쓰는 잔짐을 보관하시기에 좋겠습니다. 현관 전실 들어오시면 좌측에 거울이 달려있는 신발장 3칸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1층에 넓은 멀티룸이 있습니다. 욕실하고 보조 주방이 또 있어서 잔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욕실도 환기 창문이 있고요. 샤워도 가능한 사이즈 나옵니다. 나오시면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요. 예쁘게 디딤석으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문 앞에 있는 흙이 있는 부분에 테라스를 시공하시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더 이뻐질 것 같아요. 1층에 분리가 된 넓은 멀티룸이 있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실 텐데요. 멀바오 집성몹으로 튼튼하게 계단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2층에는 거실, 주방, 안방, 욕실, 가운데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데요. 좌측에 있는 주방 먼저 가볼게요. 우측에 식탁이 있는 다이닝 공간이 꽤 넓고요. 예쁜 조명이 있고 그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있고 밥솥 전자레인지 자리도 있습니다. 수전 앞에는 환기 창문 되어 있고요. 3구형 인덕션 시공해 드렸고요. 다용도실도 습기에 좋은 편백 시공도 되어 있고 수도하고 환기 창문 다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닝 공간이 굉장히 넓죠. 식탁 뒤쪽에 수납장 있고 창문이 있어서 자연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일단 시원시원하게 넓은 주방이어서 분위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거실 천장은 고야로 높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았어요. 역시 테라스 앞쪽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별도로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으로 안방입니다. 고야 스타일의 높은 천장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았고요. 창문은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예쁘고 빛도 잘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붙박이상을 크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앞공간 남으니까 서랍장 같은 거 놔두시면 좋겠고 안방 욕실도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 환기 창문까지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사후에 욕조까지도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층 멀티룸도 그렇지만 모든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다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거실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소파 뒤에 있는 창문, 앞쪽에 있는 테라스 창문만 열어놔도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독일산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창문 통해서 나오시면 이렇게 큰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조명하고 전기 있고요. 주물시계에 고급 안전난감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시면 앞전망이 트여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큰 장점 같으니까요. 나오셔서 보시고 빠르게 선점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층으로 올라오셨는데요. 3층에는 방 두 개, 욕실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1층에 있는 멀티룸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방인데요. 한쪽에는 환기 창문이 있고요. 안쪽에는 픽셋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밝은 방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도 역시 시원시원하게 큼직하고요. 모든 공간에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를 해주셨네요. 복도 공간에도 와이드한 픽스 창문하고 환기 창문까지 다 있어서 자연 채광 역시 잘 들어오고요. 3층에 있는 공용 욕실도 커요. 환기 창문, 파티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 사이에 욕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방에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룸 포함해서 네 번째 방이고요. 3층으로 지어진 경량 목조주택입니다. 단지 내 기반 시설은 공동중앙식 벌크 난방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도 오페수 직관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단지 퀄리티가 있는 단독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분양 가격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단지 내 건평 34평에 4억 2천만 원 타입도 있으니까요. 나오시면 같이 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